대가를 바라지 마라 최근 나는 텍사스에서 배신감으로 붕괴하고 있는 한 사업가를 만났다. 그를 만나면 불과 15분도 지나지 않아 그런 말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그랬다.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1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화가 가시지 않았는지 나를 만나서도 그 말뿐이었다. 35명의 직원들에게 크리스마스 보너스로 평균 300달러씩이나 주었지만 누구 하나 고맙다는 인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한 푼도 주지 말 걸 그랬어. 그의 분노는 대단했다. 노한 사람은 독이 가득하다고 공자도 말했지만 이 사람은 온몸에서 분노가 내품는 독이 가득하게 느껴져 오히려 그가 불쌍해 보였다. 그는 60세 전후였는데 생명보험 회사의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현재 연령과 80세와의 차이에서 3분의 2보다 조금 많을 정도의 수명을 누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도 기껏해야 앞으로 14년 내지 15년 남짓 살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이미 끝난 일을 갖고 한탄하고 괴로워하면서 남은 수명의 근 1년을 허비하고 있었다. 그는 원한과 자기 연민에 허덕이는 대신 종업원들이 어째서 자기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지 자문해 봤어야 했다. 종업원들은 낮은 급여로 혹사시켜 왔는지도 모른다. 또는 종업원들이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선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급여의 일부로 간주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잔소리가 많은 사장을 가까이 하기가 거북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생략했는지 또는 잊었는지도 할 수 없다. 아니면 어차피 세금으로 바치게 될 돈을 생생용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종업원들이 이기적이거나 버릇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어쨌든 확실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사무엘 존슨 박사가 감사한 마음은 교양의 결실이며 비천한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앞서 말한 이 사람은 감사를 바라는 사람에게 흔히 있는 과오를 범했다. 즉, 그는 인간을 잘 몰랐던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에게서 감사받기를 기대할 것인가?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런데 판사가 되기까지 유명한 변호사였던 사무엘 라이 보이츠가 78명의 사람을 전기 의자에서 구해내면서 그 중 몇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받고 몇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는 어느 날 오후 열 사람의 나병 환자를 고쳤다. 그런데 그 중에 몇이나 그에게 감사해 했는가? 누가 복음을 보면 단지 한 사람뿐이었다.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다른 아홉 사람은 어디 있는가?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은 모두 달아나버리고 없었다. 한마디 인사도 없이 가버렸던 것이다. 텍사스의 사업가이든 누구이든 우리가 행한 사소한 친절에 대해 일찍이 예수가 받은 그 이상의 감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 특히 금전적인 문제일 때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언젠가 찰스 슈아백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는 은행 돈으로 주식 시장에 투기를 한 지배인을 구해준 일이 있었다고 한다. 자신의 돈을 들이면서까지 그의 감방행을 모면해 주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지배인도 그에게 감사했지만 나중에는 그에게 반감을 갖기 시작하더니 감옥에 갈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게마저 배운 망덕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친척에게 백만 달러를 주었다면 그로부터 감사받기를 기대할 것인가?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바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카네기가 다시 이 세상으로 살아도란다면 그는 이 친척이 자기를 헐뜯는 것을 보고 이마살을 찌푸렸을 것이다. 그 친척은 카네기가 자선사업에는 3억 달러씩이나 기부하면서 왜 자신에게는 겨우 백만 달러라는 돈밖에 주지 않았느냐고 말했던 것이다. 아무튼 만사는 이런 법이다. 인간성은 언제나 이럴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우리는 왜 로마 제국을 통치한 위대한 현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가. 그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오늘 지나치게 다변인 사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별로 의아해할 것도 없고 불안하지도 않다. 원래 이런 사람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으니까. 이치에 맞는 말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배운 망덕을 비난하는데 대체 그것은 누구의 죄인가? 인간성 자체가 유죄인가? 아니면 인간성에 대한 무지 탓인가? 어쨌든 감사를 기대해선 안 된다. 그러면 간혹 조금이라도 감사 인사를 받게 될 때 놀라운 기쁨이 생기고 설령 감사 인사를 받지 않는다 해도 별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첫 번째 포인트가 있다. 즉, 인간이 감사하는 마음을 잇는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굳이 상대방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바라면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스스로 괴로움을 찾는 원인이 된다. 나는 뉴욕에 사는 한 부인을 아는데 그녀는 고독이 언제나 불만이었다. 그녀의 친척은 누구 하나 이 여자와 가까이 하려 들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누가 찾아가기만 하면 몇 시니까 아니고 앉혀놓고 어린 조카 딸들 키우던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홍혁이며 귀알이 백일에 걸렸을 때 자기가 얼마나 알뜰히 간호해 주었는가로 시작해서 여러 해 동안 그들을 양육한 일이며 그 중 한 명을 실업학교에 넣었다는 것 또 한 아이에 대해서는 결혼할 때까지 도맡아 갓은 뒤치다거리를 했다는 등 너뚜리를 늘어놓는다. 그렇다면 조카들은 그녀를 자주 찾아올까? 물론 가끔 마지못해 방문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꺼리고 있다. 장기간 동안 지루한 넋뚜리에 자기 연민의 하소연을 들자니 진력이 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녀는 들복고 호통치고 을러대도 그들이 오지 않으면 심장 발작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이 심장 발작은 사실이었을까? 물론 그렇다. 의사가 말하기를 그녀의 심장은 신경질에서 오는 고동 부정에 걸렸다는 것이다. 그녀의 발작은 순전히 감정적인 것이었으므로 달리 치료할 방법도 없다고 한다. 그녀가 실제로 바라는 것은 애정과 친절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보은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녀가 이것을 요구하는 한 결코 감사와 애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이렇듯 망은 고독 소외감으로 고민하는 여성이 허다하다. 그들은 한결같이 애정을 구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랑을 받으려면 그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애정을 쏟는 데 전념해야 한다. 아주 비현실적이고 한낱 허망한 이상주의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평범한 상식이자 행복을 찾는 좋은 방법이다. 나는 가정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우리 부모님은 남을 돕는 일을 기쁨으로 삼고 계셨다. 애당초 가난했는데도 두 분은 매년 아이오아주 카운슬 불러프스 고아원에 돈을 기부하셨다. 양측께서는 그 고아원에 가본 일도 없었고 편지 말고는 아무에게서도 인사받은 적이 없었지만 두 분은 충분한 보답을 받았다.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을 돕고 있다는 기쁨이 그 보답이었던 것이다. 나는 집을 떠나서부터 매년 크리스마스 때 부모님께 약간의 돈을 보내드렸는데 두 분이 무엇이든 즐거운 일에 쓰시라고 했다. 그런데 부모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았다.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집에 와보니 아버지께서는 그 돈으로 여러 자식들을 거느린 채 식량과 연료 때문에 고생하는 마을의 가부들에게 석탄과 식료품을 사주었다고 말씀하셨다. 아무튼 두 분은 이 선물을 보내고는 크게 기뻐하셨다. 아무런 부답도 바라지 않고 남에게 은혜를 베푼 기쁨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상인이 될 자격이 갖추었다고 본다. 즉 행복할 가치가 있는 인간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상인은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데 기쁨을 느낀다. 그렇지만 남에게 친절을 받은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긴다.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우월의 상징이며 그것을 받는 것은 열등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2장에서 말하려는 두 번째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감사 인사를 받든 받지 아니하든 상관없이 베푸는 마음 그 자체에 기쁨을 위해 주어야 한다. 수천 년 전부터 부모들은 자식의 망은에 끊임없이 붕괴해 왔다. 세익스피어의 리워왕마저도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독사에 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외쳤다. 그러면 어째서 자식들은 부모에게 감사해야만 하는가? 부모가 그렇게 시켜서 하는 것일까? 은혜를 잇는 것은 마치 잡초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반면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비료를 주고 물을 뿌리고 배양하고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 설령 자식들이 은혜를 모른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는 대체 누구의 책임일까?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남에게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자식들이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잘 아는 시카고의 어떤 사람은 의붓자식의 망은에 불평을 터뜨릴만 했다. 그는 상자 제조공장에서 일하면서 주급 40달러를 벌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한 과부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남편을 설득해서 돈을 빌려오게 하여 데리고 온 두 자식을 대학에 입학시켰다. 그는 주급 40달러로 식비 집세 연료비 의복 빚진 돈의 이자까지 치러야만 했다. 이런 생활을 4년 동안이나 계속하면서 소처럼 일했지만 한마디 불평이나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았다. 아내나 의부 자식들은 그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다. 그들은 계부에게 감사는커녕 꿈에도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나쁜 것일까? 물론 의부 자식도 잘못이겠지만 그보다는 어머니 쪽이 훨씬 더 비난받아야 한다. 그녀 그녀는 자식들의 장래에다 채무감을 지우는 것을 수치라고 까지 생각했으며 그들에게 빚진 출발을 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너희를 대학에 보내다니 아버진 참 대단한 분이야 라는 말은 하지 않고 그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하는 식이었다. 자기 딴엔 자식들을 꽤나 사랑하기 때문에 한 행동 이지만 세상은 그들의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위험천만한 생각을 갖게 한 채 험준한 인생 항로에 내보냈던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었다. 두 자식 중 하나는 고용주에게 빚을 얻으려다 마침내 철장 신세를 지고 말았다. 자식들의 장래가 가정교육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미네아폴리스에 사는 바이올라 알렉산더 이모는 자식의 망은에 대해 조금도 부평할 까닥이 없었던 분이셨다. 내가 어렸을 때 이모는 친정 어머니를 복량하기 위해 자기 집으로 모셔왔고 또 시어머니도 한 집에 계시게 했는데 지금도 이 두 사돈 마님이 이모님 집에 난로가에 앉아있던 모습이 눈에 영역히 떠오른다. 이 두 분이 이모에게는 귀찮은 존재제였을까? 때로는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모는 그런 내색을 조금도 보이질 않았으며 그분들을 공대했다. 그래서 두 노인 께서도 여생을 편하게 지낼 수가 있었다. 더구나 이모에게는 아이가 여섯이나 있었지만 자기가 달리 어떤 훌륭한 일을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모로서는 자신이 두 노인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올바른 처사이며 하고 싶은 일이었기에 했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면 지금 이모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분은 이미 20년 가량이나 과부생활을 해왔지만 슬아에서 성장한 다섯 자식들은 저마다 독립하여 그 어머니를 서로 모시겠다고 야단이다. 들은 어머니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모시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감사한 생각에서 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것은 사랑이며 순수한 애정이다. 즉, 자식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름다운 운정과 우아한 인간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다. 그러므로 입장이 뒤바뀐 지금 그들은 그 애정에 보답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하는 생각이 두터운 자식을 기르자면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깊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옛말에도 어린아이는 귀가 밝다고 했다. 말머리를 꺼낼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남의 친절을 흠잡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사촌수가 크리스마스에 보낸 이 수건 좀 보세요. 이 애가 손수 짠 거라서 돈은 한 푼도 안 들었겠는 걸 이런 말은 결코 해선 안 된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들리지 모르나 아이들은 이상하게 알아듣는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사촌수가 이것을 짜느라고 한동안 애썼겠는데 여간 고맙지가 않군 감사 편지라도 보냅시다. 이와 같이 말한다면 아이들은 은연 중에 칭찬과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망은에 대해 원망하는 감정을 배제하기 위한 세 번째 법칙은 다음과 같다. 1. 은혜를 모른다고 고민하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예상하라. 예수는 하루에 열 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지만 감사를 한 이는 그 중에 단 한 사람 뿐 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예수 이상으로 감사받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는가. 2. 행복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를 바라지 말고 주는 기쁨을 위해서만 주는 것이다. 3. 감사하는 마음은 배양된 특성이다. 그러므로 감사한 생각을 가지게 하려면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